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주문 낭독 후 난동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3884 판결입니다. 약간은 무고 사문수 위조 행사인데요. 실제로는 선고 주문 낭독 후 난동을 피웠던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주문을 선고한 경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심민을 어떻게 했든 새로 주문한 걸 인정을 했는데 파기환송법도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차용증 위조, 무고, 사무소 행사 이런 걸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1심 판사가 징역 1년에 선고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고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난동을 피우니까 교도관이 피고인을 구금을 해가지고 옆에 방에다 갖다 놓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장이 선고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성을 다시 구형한다고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3년을 선고하고 다시 항소하니까 3년에 대해서 항소심이 안 갔죠.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주문이 선고를 했지만 아직 선고 절차가 아직 안 끝났고 따라서 선고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 3년은 맞다. 하지만 3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2년정으로 성을 낮춥니다. 2년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문제는 결국 이렇습니다. 주문을 낭독을 했는데 아직 나머지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2017도 사건이잖아요. 한 5년 동안 고민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결 선고는 하나의 절차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주문 낭독만의 판결 선고가 아니라 절차가 전부가 판결 선고다. 그러면 절차는 뭐냐? 주문 낭독, 이유고지, 상속기간고지, 관련수고, 고류 이게 다 하나의 절차다. 따라서 선고가 종료되기 전에 일단 낭독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선고할 수 있다. 주문이 잘못 읽었다면 다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하는 선고는 잘못 낭독하는 거나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선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절차 내에서 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읽었어. 혹은 징역 1년에 처할 거를 예전에 저도 실문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벌금 1년에 처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징역 100만 원에 처한다. 잘못 읽은 거죠.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2년에 선고한다. 그러고 나서 탁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령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주문을 낭독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수정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유에서는 집행령을 한다고 했는데 주문을 낭독 안 한 거니까 내가 아까 빼먹었다. 그래서 집행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즉 잘못 낭독했거나 설명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낭독을 부린 것을 감안해서 성을 변경했는데 이거는 판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주문 낭독 당시의 사정 그 낭독 사지의 사정을 낭독 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경 선고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낭독을 부린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그래서 그런 사정 없이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따라서 다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선고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감치에서 감치 20일, 30일에서 감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가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형을 2년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문을 선고하고 나서 낭독한 다음에 변경하면 매우 이례적인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판결 선고가 어디까지가 된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나오기 어려운 판단인데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문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고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거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